암보험의 강자! AI의 생명의 또 하나의 암보험 시리즈! 무갱신에 보험료 인상이 없고, 거기에 만기생존 시 낸 보험료 1원도 빼지 않고 100% 돌려주는 AI의 생명 무배당 뉴 원스톱 암보험! 암 전문 보험 고를 때 꼭 체크해 보십시오! 몇 년이 지나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암 전문 보험! 그런데도 내가 낸 돈이 소멸되지 않고 80세만기 생존 시엔 여러분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100% 되돌려주는 암 전문 보험! 거기다 암에 대해서 다른 어떤 보험이 있다 해도 정액 보장해주는 암 전문 보험! AI 생명 뉴 원스톱 암보험!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른다! 암에 안 걸리면 다른 혜택은 전혀 없다! 다른 보험에 끼워진 암 보장! 이런 걱정 이젠 해결했습니다! 갱신이 없고 보험료 인상이 없어 처음 보험료 그대로! 80세 만기 생존신 낸 보험료를 그대로 100% 환급도 해드리니까 내 보험료가 소멸 없이 그대로 쌓이는 암 보험! 거기다 다른 보험에서 얼마를 받으시던 상관없이 정액 보장해드리는 암 전문 보험! 주부들 걱정하는 유방암, 자궁암 등은 물론 남편들 걱정하는 간암, 폐암, 위암 등 일반암은 기본! 특약으로 고액암도 해드리는 암 전문 보험! 고액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뇌암, 백혈평, 림프종, 뼈 및 관절 연골의 암을 말합니다! 보험료가 3년이나 5년 후에 오르게 될까봐 걱정돼서요 AIA는 암 전문 보험인데도 보험료 갱신은 없앴습니다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해도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처음 보험료 그대로 유지되니까 정말 좋으시겠죠? 어머, 암 전문 보험인데도 보험료가 한 번도 안 오른다고? 너무 좋다! 분위기 만기 땐 내가 낸 돈은 전부 다시 되돌려준다니까 역시 암 전문 보험은 잘 따져봐야 된다니까 나도 AIA의 생명으로 해야지! AIA의 생명은 암 전문 보험인데도 처음 낸 돈 그대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끝까지 유지되니까 걱정 마십시오 보장은요! 당연히 암 전문 보험답게 진단금을 챙겨드립니다 주부님들 걱정하시는 유방암, 자궁암, 대장암 진단금은 물론이고요 남자들에게만은 간암, 폐암, 위암 등 일반암 진단금도 드리고 특약으로 뼈암, 뇌암 등 고해감도 해드리는 암 전문 보험입니다 혹시 내가 낸 돈은 모두 소멸되는 건지 궁금하시죠? AIA의 생명은 암에 걸리든 안 걸리든 80세 만기 생균 시엔 여러분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100% 다시 되돌려 드립니다 거기다가 다른 어떤 보험이 있으셔도 정액 보장된다는 사실도 꼭 잊지 마세요 암보험 가입 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혹시 갱신되어 계속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는지 만기 시엔 낸 보험료 100% 돌려주는지 다른 보험이 있어도 정액 보장해 주는지 암 보장에 집중한 암 전문 보험인지 이젠 수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셨던 바로 그 보험 다시 돌아온 AIA의 생명 뉴 원스톱 암 보험으로 기분 좋게 누리세요 처음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되니까 다른 보험이 있어도 정액 보장도 해주니까 내가 낸 보험료는 만기 시엔 돌려받을 수 있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보장 금액도 꼭 비교해 보세요 비교할수록 더 마음에 드는 암 전문 보험 따져볼수록 더 잘했다 싶은 암 전문 보험 암 보험은 AIA의 생명 지금 전화 주세요 비교할수록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